흐뭇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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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착하잖아 어 케이지안에 먹이를 살 줘갖고 근데 얘를 먼저 하는게 날꺼야? 어? 아니 저 저 저 저 목에 걸려 진돗개는? 진돗개는? 저 목줄 한 애부터 먼저 하는게 술을 타 근데 얘 흥므던거 먹었어 괜찮아? 근데 얘 목줄 안하면은 목줄을 먼저 한잔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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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당신 이대로 들고있어 요 딱 어 요 한 명